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만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내 인생에서 최고의 길이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최고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뻐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반드시 이 세 가지 과정을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째가 낮추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과정은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알려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항상 이 세 가지 과정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편하고 쉽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고 싶고 누리고 싶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세 가지 중에 이 두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잘 통과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만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첫 번째 바로 시험하십니다. 아니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첫 번째 바로 시험하십니다. 아니 낮추십니다. 작년에 청년 때 함께 일본에서 신화생활을 했던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일본이 혼자 여행을 오게 되는데 저희 집에서 함께 머무르고 싶다는 거였어요. 일본이 혼자 여행을 오게 되는데 저희 집에서 함께 머무르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 친구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남편을 혼자 둬도 괜찮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남편이 적극적으로 추천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남편이 적극적으로 추천했어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친구가 남편이 적극적으로 추천했어 라고 했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야 그 친구가 왜 일본에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었어요. 결혼을 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노력했어. 병원에도 다니고 또 한약도 먹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전부 다 해봤어. 그런데 생각처럼 임신이 되질 않았어. 그래서 이번에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이 시험관 시술을 받았어. 그런데 그것도 실패하고 말았어. 교회에서도 우리 부부만 아이가 없으니까 셀 모험에 나가는 것도 조금 힘들어. 다들 모이면 아이 이야기만 하거든. 그래서 이 몸도 마음도 쉴 겸 여행 오게 된 거야. 그래서 미모의 마음을 릴락시기 위해서 띠온에 다녀왔어. 짧게 이야기했지만 그 몇 년 동안 겪었을 그 마음고생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성대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낙담을 하고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힘을 다 했는데 결국 벽에 부딪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같을 때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그냥 주저앉은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상황을 왜 힘든 상황을 그저 보고만 계시는지 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건지 우리 모두가 힘듦을 겪는 이유는 다 저마다 다를 것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다 똑같습니다. 바로 낮아짐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됐을 때 그제서야 보이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제 큰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세상을 의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했던 나의 믿음없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깊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머리가 아닌 내 마음으로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자들은요 누가 옆에서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아집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낮추심의 과정에 있으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도저히 안되는 상황 내 자신을 보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겨우 우리는 하나 깨달은 것이에요 내 힘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고백은 낙담과 포기하는 좌절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에 첫발을 내딛는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낮아짐의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나의 고집과 나의 원악함으로 그 낮아지는 과정이 길어지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낮아짐으로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낮아짐의 과정을 통과한 자에게 시험하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야 우르를 떠난 지 24년이나 지났어요 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요 또 사라는 90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몸에 이삭을 임신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요 약속을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도저히 이해도 안 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부터도 어긋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일찍 이삭과 짐을 끌어서 떠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였기 때문이었어요 이 자식을 향한 인간적인 정의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죠 어떻게? 아니 정말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어떻게, 이 어떻게 얻은 아들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잊지 않았어요 백세에 임신할 수 없는 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는 것 그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끄신 그 낮아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공통점이 있어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시험의 단계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어떻게, 이 어떻게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내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직장에 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어떻게 지금의 과정을 꾸리게 되었는지 이 어떻게가 나도 모르게 내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업, 내 가정이 되고요 내 자리, 내 직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 손에서 그것들이 놓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더 끊임없이 가지려는 욕심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내 소유를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것을 다시금 취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러했죠 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졌을 때 그는 왕위를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그 왕위는 자신의 자리가 되었어요 내 왕위, 내 자리를 더욱더 소유하기 위해서 사울은 점점 흉물스럽게 변해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눈을 필요 이상으로 의식하게 되고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신하 다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제사장에 드려야 할 제사를 본인이 직접 드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탈침으로 취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그 어떻게를 잊어버린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이 마사니 어떤 모습을 잊어버린 자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나를 낮추시는 과정이십니까 또는 나를 지금 시험하시는 과정에 있으십니까 어느 과정에 있던지 우리가 취할 태도는 단 한 가지예요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에 알렉스 헤일리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흑인 작가가 있습니다 아메리칸에 알렉스 헤일리という 그룹인 작가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뿌리라는 소설을 쓴 작가인데요 이 뿌리라는 소설로 1977년에는 이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이 루츠という 소설에よって 1977년에는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유명한 작가가가 된 이 알렉스 헤일리의 서재에는 이런 그림이 한 장 걸려있었다고 해요 유명한 작가가인 아메리칸의 조사에는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메리칸의友진이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메리칸, 이 사진은 자네의 명성이나 또 그런 지위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아메리칸, 이 사진은 아났다의 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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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헤일리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 사진은 매우 중요한 것을 깨우쳐주는 사진이야 거북이는 걸음도 느리고 높은 곳에 스스로 올라가지도 못하지 혼자서는 절대 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갈 수가 없지 분명히 누군가가 올려놓아준 덕분에 거북이는 그곳에 올라갔었을 거야 거북이처럼 부족한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겠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옮겨주셨기 때문이라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내 능력과 내 힘과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또 그 길이 예측되고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가 이 어떻게를 잊지 않는 자만이 걸어가는 이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나를 낮추실 때 또 나를 시험하실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이도 여호하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하시라는 그 요배의 고백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